아침에 눈을 떠 멍하니 멍뜨리더 보늘 보니 오늘은 주일이네 주섬주섬 옷을 입고 눈껏 멋부리고 오늘도 난 교회를 향한다 교회 앞 친구를 만나 차 한잔 마시고 가자 수다 떨다 시간 다 되어가네 10분만 늦게 가자 오늘만 늦게 가자 그래도 그분은 다 이해하실 거야 예배 좀 드려보자 예배에 집중하자 오늘은 좀 제발 그래 보자 10분 늦었더니 앞자리 앉힌 거고 맨뒤 구석 내 지점석 앉아 찬양 좀 불러보자 은혜 좀 받아보자 스마트폰이 내 손을 부른다 예배 좀 드려보자 예배에 집중하자 오늘은 좀 제발 그래 보자 예배 좀 드려보자 예배에 집중하자 오늘은 좀 제발 그래 보자 예배에 집중하자 설교 좀 좌치면서 서서히 잠이 편다 예배에 집중하자 예배 시간 다 맞히면 예배 좀 드려보자 예배에 집중하자 예배에 집중하자 오늘은 좀 제발 그래 보자 예배 좀 드려보자 예배에 집중하자 오늘은 좀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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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보자 예배 좀 드려보자 예배에 집중하자 오늘은 좀 제발 그래 보자 오늘은 좀 예배 드려보자